지금까지 크로스끈, 가방 손잡이 그리고 가방 옆면 편물 2개를 떴습니다. 이제 가방 몸판을 뜰 차례인데요. 가방 몸판 뜨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먼저 실 5m를 잘라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놓으세요. 가방 몸판을 다 뜬 다음에 한쪽 옆면 편물은 실을 끊지 않고 그대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한쪽 옆면에 편물을 이어줄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을 따로 5m를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석 단추하고 라벨 다실 분들은 실을 한 50cm 정도 더 잘라서 따로 준비를 해놔줍니다. 이 자석 단추하고 라벨도 가방 몸판과 옆면을 익기 전에 먼저 달아줄 거기 때문에 50cm 정도 실을 잘라서 준비해주시고요. 자석 단추하고 라벨 안 다시는 분들은 이 실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길이만큼의 실을 잘라서 보관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몸판 뜨는 것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방 몸판 뜰 거예요. 몸판의 시작 코스는 이 옆면의 코스와 단수가 기준입니다. 우리가 떠났던 이 옆면 편물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 코스 26코 이쪽도 26코 그리고 이 아래 옆면이 5단일 경우 5코 거기에 1코 더 합니다. 총 6코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코 더하기 26코 더하기 6코 하면 총 58코입니다. 자, 그럼 옆면이 6단일 경우는 이 아래가 6코 거기에 1코 더해서 7코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코 26코 7코 총 59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판 편물의 시작 사슬코는 옆면을 5단 뜬 경우는 58코 옆면을 6단 뜬 경우는 59코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 몸판 뜨는 방법은 옆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시작 사슬코 옆면 단수에 따라서 58코 또는 59코로 시작하시고요. 자, 뜨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시작 사슬코 첫 코는 코바늘에 딱 맞게 자, 그 다음 코부터는 코바늘 굵기에 2배 크기로 합니다. 자, 두 번째 매단의 첫 코와 마지막 코는 코바늘에 딱 맞게 자, 약간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몸판 뜰 때 가장 중요한 거 자, 매단을 뜨고 나서 이 윗부분을 손으로 쭉쭉 당겨줍니다. 자, 옆면 뜰 때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쭉쭉 당겨서 이 아랫단하고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뜨셔야 돼요. 자, 제 거는 지금 반듯한 모양인데요. 자,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스팀을 한번 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도 단을 뜨셨으면 자, 편물이 이런 식으로 꼬여있을 거예요. 자, 옆면은 편물이 짧은데요. 몸판은 편물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시작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편물의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떠집니다. 자, 나중에 스팀 주면 펴지는데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네,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스팀을 주더라도 매단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매코마다 스티치가 고르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뜨기 때문에 실 소모량이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여기 시작했던 아랫단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편물의 길이가 다르면 스팀을 주더라도 시작단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편물이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라 살짝 사다리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가방을 이렇게 이어서 해줄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살짝 찌그러진 가방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대신에 매단 뜨고 나서 편물의 위쪽을 쭉쭉 늘려서 모양 잡아주는 거 요거 조금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저처럼 몇 단 뜨고 스팀을 줘서 형태를 좀 잡아주시면 위로 단을 더 뜰 때 반듯하게 모양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몸판은 이렇게 긴 편물을 뜨기 때문에 단수를 어느 정도 뜨시면 왼손에 편물을 잡기가 조금 불편하게 돼요. 자, 그러면 편물을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서 요거 몇 코 뜨시고요. 다시 편물을 위로 이렇게 옮겨서 또 비스듬하게 접어서 몇 코 뜨고 요런 식으로 뜨시면 됩니다. 몸판 단수는 실 분량에 맞춰서 뜰 수 있는 단수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 26단 뜨고 스팀을 줘서 형태를 한번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도 몸판 다 뜨고 나서 저처럼 스팀 샤워 한번 해주세요. 가방 손잡이를 뜬 경우는 보통 이렇게 26단 정도 뜨시면 될 거고요. 손 땀에 따라서 25단 또는 27단까지도 떠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은 실 분량에 따라서 단수를 정하실 때는 26단을 뜨고 저는 실이 요만큼 남았어요. 앞으로 해야 하는 마무리 작업에 이 실이 한 10m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 분량대로 끝까지 몸판을 뜨시려면 이 남은 실을 풀어보셔서 길이가 한 10m 정도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그런데도 실이 더 여유가 있다면 단수를 더 뜨셔도 됩니다. 26단을 뜨신 분들도 이 남은 실이 한 10m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 작업을 다 했는데 실이 부족하면 풀어야 되니까요. 이 그레이 샘플은 가죽 손잡이를 달아줄 거라서 손잡이를 안 뜬 단수만큼 더 떠봤습니다. 얘는 지금 스팀 샤워를 하고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건조 중이에요. 가죽 손잡이를 단 다른 샘플들은 26단까지 동일하게 떴는데요. 실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의 가로 넓이가 더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남은 실로 다 뜨시면 보통 이렇게 30단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편물을 이어주고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자석 단추하고 라벨 다실 분들은 지금 달아줍니다. 몇 단을 뜨셨던지 간에 이 마지막 코 이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코바늘을 빼서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 실은 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결한 채로 둡니다. 이 마지막 코에 실이 걸려있는 실이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가 이렇게 오른쪽에 오도록 편물을 놔보세요. 그러면 이 면이 가방의 겉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안쪽 면이에요. 단수링으로 저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표시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석 단추는 이 안쪽 면에 달리는 거고요. 이 라벨은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서 옆면을 이어줄 거기 때문에 이 라벨은 이렇게 겉면 쪽에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쪽 면에 자석 단추부터 먼저 달아볼게요. 자, 마지막 코 뜨던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자, 그래도 이 실을 자르시면 안됩니다. 남아있는 실 연결된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자, 몸판 뜨기 전에 자석 단추하고 라벨 다실 분들은 제가 한 50cm 정도 실을 잘라놔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실로 바느질해서 달아줄 건데요. 자, 이 실끝을 보면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가닥을 살살 뽑아주세요. 자, 이 실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 자, 바늘은 돗바늘 제일 작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돗바늘 작은 거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이 손바느질하는 바늘 쓰셔도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이 실은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자, 손바느질하는 실 중에 이 편물 색깔과 비슷한 색상의 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늘에 실 연결해 주시고요. 자석 단추는 이렇게 암수 쌍으로 돼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을 어느 면에 달든 상관이 없고요. 자, 가방 넓이의 정 가운데에 자, 여기가 가방의 윗면입니다. 자, 가방의 윗면에서 한 코 아래로 자, 이 정도 위치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실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에 요 실 보이지 않게 잘라줄게요. 이 네 모퉁이의 이 구멍 있는 부분으로 바느질을 해서 이 부분을 다 감싸줍니다. 바늘을 이 편물 뒤쪽까지 쑥 통과시키지 마시고요. 요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끝에 볼록 나온 이 금속 부분이 이 실로 이렇게 감싸지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별로 안 이쁘게 됐네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구멍에도 바느질해서 달아주세요. 자, 자석 단추는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반대편에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끔 달아주시고요. 자, 자석 단추가 달린 반대편면 자, 여기가 겉면이에요. 이 겉면에 이 가죽 라벨 다실 분들은 여기다 다시면 됩니다. 자, 가방의 길이가 26코였어요. 우리가 옆면 뜰 때 26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6코되는 지점인데요. 이 26코를 기준으로 한 면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가죽 라벨은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해서 달아줍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실 세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해서 바느질해서 달아줍니다. 자, 이 지점에 달아볼게요. 자, 실을 편물에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자, 안쪽 면에서 매듭지어서 겉면으로 나와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죽 라벨이 달릴 끝부분으로 실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자, 한쪽 구멍에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편물을 요렇게 집어서 다시 바늘을 통과합니다.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늘을 반대편으로 요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구멍에도 마찬가지로 한 두 번 정도만 자, 마무리는 편물의 뒤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편물의 안쪽 면에서 매듭지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몸판에 마지막 단을 쭉 떠와서 뜨던 실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뜨던 실이 있는 이 마지막 코를 왼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자, 편물을 반을 접어주세요. 자, 이쪽은 뜨던 실이 연결이 되어있고요. 자, 반대편 실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반대편부터 이 옆면 편물을 달아줍니다. 자, 여기 끝실은 이 코를 쭉 통과해서 돗바늘로 그냥 감춰주세요. 자, 우리가 떠났던 옆면 편물 이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면이 가방의 입구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구 쪽으로 위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가 아랫부분이 될 건데요. 이 옆면 편물의 이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코 자, 여기 그리고 반대편 마지막 코에도 단수링 걸어놔주세요. 자, 여기가 한쪽 면에 마지막 코라는 걸 표시를 해둡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몸판 뜨기 전에 5m 정도의 실을 잘라놔주세요 했을 거예요. 자, 보관하고 있던 이 실을 사용해서 이쪽 면부터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 마무리 단 작업하시기 전에 이 자석 단추 다신 분들은 이 자석 단추 위에다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얘네 둘이 이렇게 접착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무리 단 뜨시는데 계속해서 얘네가 이렇게 접착이 돼서 뜨기가 불편합니다. 자, 손잡이 달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손잡이까지 다 다신 다음에 이 테이프는 나중에 제거를 해주세요. 자, 이쪽에 있던 끝을 마무리 해줬고요. 자, 편물을 펼칠게요. 자, 이 몸판 편물의 첫 번째 코를 코바늘에 넣고 그 다음에 옆면은 이 디링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 안쪽 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겉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몸판의 안쪽과 이 옆면의 안쪽이 요렇게 마주대하도록 요렇게 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자, 몸판 편물의 첫 번째 코와 옆면 편물의 첫 번째 코 자, 이쪽 코 한 코 이쪽 코 한 코 이렇게 코바늘로 두 코를 이렇게 넣어서 쭉 짧은뜨기로 이면부터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잘라놨던 실 자, 마무리할 정도의 실 한 1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쪽 편물에 대고 코바늘로 뒤에 실 걸어와서 이 위에 사슬 두 개를 통과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끝실이 있어요. 이 끝실을 코바늘하고 이 실 사이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실 잡고 사슬을 하나 합니다. 자, 사슬을 안고 자, 이게 기둥코 역할을 하고요. 이 실도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이 끝실은 잡고 뜨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 안쪽으로 돗바늘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 사슬 한 코가 기둥코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똑같이 지금 코바늘 넣었던 그 자리에 코바늘 다시 넣어주세요. 이렇게 원판 사슬 한 코 옆면 사슬 한 코 코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와서 쑥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코바늘이 이렇게 수평이 되게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코바늘을 살짝 당겨서 이 사슬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빡빡하게 하시면 이 위에 사슬이 너무 쫀쫀하게 됩니다. 이 사슬의 옆에 길이만큼 좀 여유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코바늘로 짧은뜨기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사슬 크기를 너무 작게 하면 자, 옆면이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좀 헐렁헐렁하게 나중에 스팀을 줘서 얘를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건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여유있게 한 코의 넓이만큼 사슬이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몸판 편물과 옆면 편물을 마주대하고 자, 사슬 크기를 살짝 키워서 실이 이렇게 당겨지지 않도록 이 사슬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사슬 사슬 그 다음에 이 뒤에 편물 사슬 자, 앞에 편물 사슬 뒤에 편물 사슬 자, 이렇게 사슬 두 개를 잡고 실 걸어와서 쭉 그런 다음에 두 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코바늘 굵기에 두 배 정도 되게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자, 그 옆에 또 할게요. 앞에 사슬 뒤에 사슬 실 걸어와서 쭉 두 줄 통과 살짝 빼주시고 앞에 사슬 뒤에 사슬 여기서 실 걸어와서 뺄 때 여기 사슬 크기가 이렇게 당기면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손으로 살짝 잡으시고 자, 쭉 두 줄 통과 또 살짝 빼고 앞에 사슬 뒤에 사슬 실 걸어와서 쭉 두 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까지 앞에 안고 뒤에 안고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쭉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 위에 사슬을 너무 땡땡하게 하셔서 이 면의 길이가 이렇게 당겨지면 너무 쫀쫀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슬을 여유있게 해서 다시 해주세요. 자, 지금 이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 바로 전이에요. 그 다음까지 뜨면 이 마지막 코 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아랫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 옆면에서 마지막 코 단수링 걸려있는 이 코에 뜰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아래의 몸판의 그 다음 사슬에 단수링 걸려있는 이 마지막 코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수링 걸려있는 코는 옆면에서 한 번, 아래 코에서 한 번 두 번씩 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사슬하고 그 다음 코는 자, 여기입니다. 짧은뜨기에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이 한 코예요. 자, 여기 자, 그 다음은 여기 자, 여기 아래 사슬에 그 다음 코 자, 그 다음 이 다음 사슬과 그 다음 코는 여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슬과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옆면에 한 단이 한 코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구멍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자, 경계가 확실하게 되니까 코 찾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앞의 사슬 그리고 단수링 걸려있는 마지막 코 자, 옆의 사슬을 한 다음에 자, 몸판에서는 같은 사슬이 아니고요. 그 옆의 코 사슬이에요. 그 옆의 코 사슬에 코바늘 넣은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방향을 확 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위에 옆면에서는 지금 했던 이 코 자, 여기서 떴던 이 코에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잡고 살짝 특히나 이 옆면은 사슬을 좀 여유있게 하셔야 돼요. 옆면이 쫀쫀하면 더 안 이뻐고요. 이 옆면이 살짝 여유있는 게 이 가방의 폭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사슬을 조금 더 여유있게 해주시는 게 더 예쁩니다. 자, 그 다음은 가방 몸판의 옆의 사슬 코 그 다음 가방 옆면에서는 지금 떴던 이 코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에 코로 옆에 사슬 자, 이 위에는 지금 이 코에 했어요. 그 옆에 자, 여기에 코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옆에 자, 지금 이 옆에 코를 떴고요. 자, 잘 보시고 하세요. 자, 여기 옆에 코가 이미 짧은뜨기를 했고요. 그 옆으로 그 다음 그 옆에 그리고 이쪽 편의 마지막 코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이 코에 뜹니다. 여기 사슬 여기 사슬 자, 이 코에 한 번 더 뜹니다. 사슬 살짝 지금 뜬 코 바로 옆에 자, 몸판은 두 번 넣는 코가 없어요. 여기 사슬 넣고 자, 이 옆면에서는 자, 이 옆면에서는 지금 떴던 이 코에 자,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자, 살짝 앞에 몸판에 그 옆에 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이제 사슬이 잘 보이실 거예요. 사슬 빼고 여기 사슬 뒤에 사슬 자, 이렇게 해서 이 옆면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슬 조금 여유있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돌아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딱 옆면의 형태가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잡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이 끝에도 이 마지막 코하고 여기 마지막 코하고 자,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주세요. 자, 마지막 코 옆면에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 걸어와서 여기 잘라져 있을 거예요. 실이 쭉 빼주세요. 자, 이렇게 옆면 연결을 해줬고요. 자, 반대편은 아직 뜨던 실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끝실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매듭이 다 있으니까요. 자, 돗바늘로 이 안쪽 면을 쭉 이렇게 결대로 통과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이라 생략합니다. 자, 이제 끝실이 달려있는 쪽 옆면 연결할게요. 자, 코바늘 먼저 끼워주시고요. 자, 남은 옆면 하나 지금 하셨던 거 하고 똑같습니다. 자, D링이 걸려있는 반대쪽 마지막 코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하시고요. 자, 이 D링이 달려있는 이면이 안쪽 면입니다. 이 안쪽 면하고 이 몸판의 안쪽 면 지금 겉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몸판의 안쪽 면 이렇게 마주대하고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몸판에서 마지막 코 뜬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한 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기둥사슬 코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면 편물을 이렇게 되고 이 기둥코 다음 여기 첫 번째 자, 몸판의 첫 번째 사슬 그리고 옆면의 첫 번째 사슬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짧은뜨기 하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합니다. 자, 똑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옆면 끝까지 일단 연결을 해주세요. 자, 옆면 마지막 코 이렇게 해서 이쪽 옆면도 다 이어줬어요. 자, 그 다음은 가방의 윗부분 여기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이 둘레를 짧은뜨기 한 단을 떠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짧은뜨기 이렇게 쭉 뜨는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뜨지 않습니다. 자, 짧은뜨기를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자, 옆방향으로 뜹니다. 자, 되돌아 짧은뜨기 또는 역짧은뜨기라고 해요. 자, 옆면 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마지막 코에 자, 몸판하고 이어주느라고 떴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옆에 한 단에 해당하는 이 코 자, 우리가 이 아랫부분 할 때 한 코 한 코 넣는 부분 한번 했었어요. 자, 여기 위에도 자, 지금 여기다가 떴으니까요. 그 옆에 이 코 하나 또 그 옆에 이 코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이 코 그 다음에 이 코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옆면 이어줄 때 마지막 떴던 이 코 자, 이 코는 뜨지 않습니다. 자, 떠야 되는 이 마지막 코에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해주세요. 이 옆면을 잇느라고 짧은뜨기를 한 이 코는 뜨지 않습니다. 원래 짧은뜨기는 이 코 다음 코에 이렇게 코바늘을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방향이니까요. 코바늘의 끈머리가 이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손을 위로 이렇게 돌려서 코바늘 후크를 뒤에다가 이렇게 쑥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실 끌어와서 쭉 자, 여기 이렇게 쭉 빼는 게 여기 역짧은뜨기의 땀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너무 길게 이렇게 안 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실 걸어와서 살살살살 통과 자, 그 다음 코는 뒤로 한 칸 자, 코바늘 뒤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뒷코로 쑥 뒤에 실 걸어와서 당겨주시고요. 이 실이 너무 짧게 당기시면 코바늘이 잘 안 빠지고요. 너무 길게 당기시면 이 위에 스티치가 너무 길어서 안 이뻐요. 적당히 코바늘이 어느 정도 빠질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이 코가 이 옆면의 마지막 코예요. 그 다음 코로 들어갑니다. 뒤에 실 걸어와서 통과 자, 이 코에는 하지 않아요. 옆면 이어주느라고 했던 이 첫 번째 코 뜰 때 했던 코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코는 이 옆면 이어줄 때 했던 이 첫 번째 코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위에 V사슬코 자, 이 코에다 뜹니다. 자, 옆면을 이어주기 위해 떴던 이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위에 V사슬코 여기다가 후크 넣어서 똑같아요. 역짧은뜨기 할 때처럼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옆 라인에 이 마지막 코를 잡아서 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옆면에 이어서 계속해서 되돌아 짧은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면을 익기 위해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자, 이 코는 네, 뜨지 않습니다. 자, 그 옆에 코 자, 이 코가 그 다음 되돌아 짧은뜨기 하는 코예요. 자, 이 코에 이 코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럼 이쪽도 볼게요. 여기 옆면 이어줬던 이 짧은뜨기의 이 위에 사슬입니다. 자, 이렇게 옆면하고 몸판하고 짧은뜨기를 떠서 이 위에 사슬이 생긴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코바늘이 바로 아래 여기로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옆에 자,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자, 그래서 단수링이 걸려있는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한 코에 하나씩 되돌아 짧은뜨기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부분은 아까 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여기 위에 사슬 자, 사슬 부위 코에 여기에 코바늘 넣어서 되돌아 짧은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역짤번뜨기 마지막 코까지 떠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옆면과 몸판을 이어줬던 첫 코 코 머리가 여기예요. 자, 여기까지 뜨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첫 번째 사슬 머리 여기에다가 한 코 자, 그 다음 마무리할 때는 여기에서 사슬 한 코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할 정도의 실을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쑥 자, 돗바늘로 마무리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역짤번뜨기를 한 이 뒤쪽 이렇게 볼록 나온 이 부분에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로 쭉 실 좀 내려가서 매듭 지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 윗면 자, 입구 쪽에 해당하는 부분 마지막 단 마무리까지 다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만 달면 되겠네요. 자, 가방 손잡이는 저는 이렇게 원형이 되도록 해줬는데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 끝을 이렇게 직선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다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다는 게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손잡이 위치는 이 위에 마무리단 아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정도 이렇게 끝이 오게 하고 지금 이 라인은 이 옆면과 몸판을 이어지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한 그 부분이고요. 이 몸판 편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옆으로 다섯 단이 되는 이 지점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단이 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했고요. 자, 이 손잡이 끝의 기울기는 이 끝라인에서 하나, 둘, 셋, 네 단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둥근 사선이 되도록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한번 볼게요. 이 가방 입구, 이 마지막 단 한 부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붙여서 바느질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딱 붙여서 하니까 손잡이가 왠지 굉장히 얽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이 윗부분 이 마무리단 이 아래 한 코 정도 아래까지만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샘플은 이렇게 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 취향대로 손잡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가 달릴 이 끝라인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손잡이의 끝이 오던 부분 자, 이쪽 위에서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옆으로 네 단 이렇게 자, 여기가 손잡이의 끝이 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지점에 편물 뒤에서 코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 손잡이 끝에 이렇게 두 가닥의 끝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닥의 끝실을 먼저 이 편물 뒤로 빼줍니다. 자, 코바늘에 걸어서 뒤로 쑥 빼줍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을 이 지점에 손잡이 끝이 오도록 이 뒤의 실을 당겨서 손잡이 끝이 편물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게끔 좀 당겨주세요. 자, 한쪽 끝은 좀 길게 빠져 있을 거고요. 손잡이의 다른 한쪽 끝은 조금 뭉뚱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이 편물 뒤쪽으로 자리를 잡도록 자, 먼저 끝실을 뒤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닥의 실 중에 한 가닥부터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한쪽부터 깨매줍니다. 자, 손잡이의 끝이 자연스러운 둥근 사선이 되게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편물의 뒤에서 바늘을 앞으로 통과시켜주셔야 되겠죠? 뒤에 실이 꼬이지 않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끝 위치를 잡았으니까 단수링은 빼줄게요. 손잡이의 끝에 땀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바로 볼록 나온 이 지점으로 바느질을 하면 이 위에 땀이 표시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 무늬의 결대로 실을 한번 통과시켜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옆에 볼록 나온 부분으로 다시 바늘을 들어갑니다. 자, 이 지점으로 바늘 다시 나옵니다. 옆에를 잡고 자, 이 위를 통과해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자, 이제 끝 지점으로 나오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위에까지는 고정을 안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손잡이의 가운데를 관통을 해서 여기를 한번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 끝실은 이 뒤에서 매듭지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자, 한가닥 남아있는 실로는 이 라인을 이렇게 여기까지 깨매주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이쪽 라인 바느질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쪽도 손잡이 마저 달아주시고요. 자, 여기 손잡이 다 단 다음에 이 반대편에도 손잡이 똑같이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죽 손잡이 선택하신 분들 손잡이 달아볼게요. 자, 왼쪽은 가방 손잡이를 뜬 디자인하고 같이 몸판을 26단을 뜬 거고요. 자, 오른쪽은 실 분량이 되는 대로 몸판을 30단을 뜬 겁니다. 자, 어떤 사이즈가 됐던 손잡이는 이 가방 폭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지점이 여깁니다. 지금 두 단에 골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단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손잡이 부분이 오면 되고요. 일곱 단, 여덟 단 이 가운데 경계하고 이 손잡이의 가운데하고 맞으면 되겠죠. 자, 이쪽도 이 지점을 기준으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단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손잡이를 위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는 우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역잘분뜨기를 한 이 단하고 이 경계 이 라인하고 이 손잡이에 이 위에 구멍이 있는 바느질하는 선하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여기가 지금 가운데예요. 여기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손잡이가 달릴 부분에 지금 단수링 걸어놨어요. 자, 그래서 손잡이가 이렇게 달릴 겁니다. 자, 바늘은 돗바늘 제일 작은 사이즈 이 구멍이 제일 작은 거 준비하시고요. 자, 이 실은 저는 십자수실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십자수실 한 가닥이 아니라 여섯 가닥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름실 중에 이렇게 얇은 실이 있으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저는 지금 이 손잡이가 검정색이라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해서 이렇게 표시나는 색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손잡이하고 비슷한 색으로 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잡이 구멍에 바느질 땀을 다 채워서 달아줬어요. 자, 저하고 똑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하는 바느질 순서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이 손잡이 구멍 간격이 편물의 이 한 단, 한 코 간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할 때는 이 단과 이 코의 경계에 바늘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코와 코 사이의 경계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이 손잡이 구멍하고 거의 맞게 돼요. 이 바느질하는 실이 손잡이 컬러하고는 비슷하지만 이 편물 컬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편물의 안쪽을 볼게요. 실과 이 편물의 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바느질한 실이 보이지 않도록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와 코 사이의 경계로 또는 단과 단 사이의 경계로 바느질을 해주셔야 편물의 고리진 부분으로 쏙 들어가서 바느질한 실이 많이 표시가 나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코의 중간으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바느질을 하시면 이 위로 실 땀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바느질 실이 다 보여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손잡이 다실 때는 이 편물 안쪽이 최대한 깔끔하게 되도록 바느질을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위치에 손잡이 달아볼게요. 자, 바느질한 실을 앞에서 연결을 해줍니다. 편물의 안쪽에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곱번째 단, 여덟번째 단 이 경계 부분까지 바늘을 이동시켜줍니다. 자, 여기서 바늘을 뒤로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앞으로 빼줍니다. 자, 지금 바늘이 여기서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경계로 지금 실이 들어가서 네, 실 표시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실이 나온 부분이 이 손잡이 위에 구멍 3개 중에 이 왼쪽 구멍의 위치예요. 자, 그래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손잡이 구멍 맨 왼쪽을 통과시켜줍니다. 자, 손잡이 위에 구멍 3개 중에 맨 왼쪽으로 실을 통과해서 자, 여기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할 거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손잡이 위에 구멍 맨 왼쪽을 통과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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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무리할 때 매듭도 이 안쪽에서 해줍니다. 마무리할 때 매듭도 이 안쪽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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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샘플 사이즈는 수건을 한 3단 정도 접어서 이렇게 가방 안에 쏙 넣어주면 크기가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사각 가방에 딱 맞도록 이 안에 수건 같은 걸로 꽉 채워주세요. 스팀을 충분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편물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져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확 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디에도 전체적으로 스팀 한번 주시고요. 또 여기 위에 마무리나 역잘분뜨기 뜰 때 좀 이렇게 늘어나신 분들 손으로 이렇게 위를 모아주시면 얘가 늘어졌던 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딱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선이 명확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각이 지게끔 손으로 만진 다음에 건조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가방 바닥면이 반듯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스팀을 줘서 모양을 반듯하게 잡아준 다음에 안에다가 이 수건 넣은 채로 이대로 한 반나절 그대로 말려주세요. 충분히 건조시킨 가방은 크로스큰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랄게요. 할로니팅이었습니다.